알아서 걸어라 그냥 카사딘 올려놓고 있기 근데 이럴 줄 알았지 알아서 걸어라 그냥 카사딘은 이게 맞아 카사딘 잘하고 싶은데 라인전에서 제드한테 맨날 짓미드다 어떻게 함 제드를 밴하면 되지 않을까요? 해결! 문제 해결 해드렸습니다 싹실드로 막아주면서 실드로 막아주면서 평타로 먹기 곧 디에고가 들어왔네 아지르가 마구 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와줍니다 자 좋아요 라인을 프리징 하면서 일로 가기 도망가 도망가 오케이 여기까지 하려고 했지만 뭐죠? 좋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좋았습니다 야 좋았다 비안했다 라인도 만들어놓고 왔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나이스 어디 가진 않네요 막아주면서 먹어주고 파독으로 먹어주고 평타로 먹어주고 평타 W로 먹어주고 평타 미리 치고 기다렸다가 평타 공 찍자마자 들어가서 들규환 한번 2번 여기까지 파동 한번 오케이 나이스 길규환 한번 2번 3번 백날 찍어봐라 죽나 어? 백날 찍어봐라 죽나 다시는 까불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타워업해서 까불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타워업해서 까불지 않겠습니다 아아악 미안해 어우 아파 마간신 나오니까 좀 쎄네 자, 마나 빼주면서 길규환 한번 해주면서 도망가주면서 야비하게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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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공을 안쓰네 공을 안쓰네 공을 쓸 줄 알았는데 자, 이러면 귀환을 끊었겠죠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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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레오 야미 아니 아지르야 아니 그런 플레이를? 고맙다 나이 승 어? 그건 아깝지만 그냥 가겠습니다 어? 나 왜 양피지야? 잠깐만 첫판이라 잘못 갔다 템 에라 모르겠다 루덴 네 전설의 주현 더블킹 네 뭐 의미 없을 듯함 이거 루덴이 아니라 그냥 크라켄 학살자를 갔어도 이겼겠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네 맞습니다 아 저기 안맞아 저도 가는 중이긴함 헬로우 저건 잡았죠 저기 있네요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다 저거요? 저거요? 아 저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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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적을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 나이슨 지대를 쳐버리지 않는구나 나이슨 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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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잇잇 나이슨 너 저승에 나이슨 나이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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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주의. 아 이렇게 끝나네요. 도렌지샘. 도렌지샘. 안쳐. 넘겨버리기. 수고하셨습니다. 순방.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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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